야 니꺼 한번 보게 아 근데 나 아직 아예 기본을 모르는데 니가 지금 맵을 아는게 뭐야? 난 노템이랑 아시리고 스노우바운드 쇼다운 헌터 아니 잠깐만 야 아시리고 스노우바운드 헌터 이거는 아시리고 스노우바운드는 진짜 20년 전인데? 20년밖에 안했으니까 나 그리고 2000년도 부터는 리니지에 완전 빠졌으니까 근데 그거 아시리고 스노우바운드는 일단 공방이나 이런 데서 할 사람이 없어 아무도 안해가지고 너무 오래돼가지고 아니 너 파이썬 알잖아 파이썬 나 파이썬 때 안했어 아 그래? 파이썬은 아예 맵도 없어 여기에 그러면 둘이 실력 비슷해? 둘이? 저요? 둘이 그럼 한번 1대1 한번 해봐 어차피 2대2로 컴퓨터랑 했는데 겨우 이길 좀 비슷한 거 같은데 야 김희철 이거 스타 실력 한번 봐야 되겠다 여러분 나 볼게요 원래 희철이 스타 되게 잘하는 걸로 날 알고 있었는데 그거 고등학교 때리니까 야 희철아 너 저거 아니잖아 테란이라매 나 원래 테란인데 난 종족전 태태전 제일 싫어한단 말이야 아 그래? 그래서 다른 걸로 하게 그럼 토스 안하고 저거 하게? 아 형 토스지 알았어 토스 해볼게 준비됐어? 우리 어딨는지 이런 거 말해주면 안 돼? 아 그건 얘기 안 해줄게 나 그냥 보면서 얘기하면서 편하게 하자 이거 어차피 뭐 이기고 지내는 거 중요한 건 아니니까 가자 시작할게 자 여러분 이거 경기 나 지금 방송하고 있는데 한번 볼게요 김희철이랑 희철이 아는 동생분이랑 1대1라는 건데 방송중이야? 어 니깜봐 아니C 나 위치랑 그런 거 얘기 안하고 한번 볼게 어 이거 이제 오른쪽 클릭만 해도 된다며 어 맞아 뭘 오른쪽 클릭이요? 그게 원래 옛날에 R을 찍었어야 했거든 어 그 랠리 포인트를 옛날에는 R 찍어야됐었는데 지금 마우스 오른쪽분만 누르면 그 유닛이 태어나면 그쪽으로 가는 거야 자꾸 이거 R 버릇돼가지고 아니 여러분들 이 시철이 홍보모델 이런 시철이 진짜 지금 엄청 바빠요 여러분들 한 달 스케줄 다 짜있대 다 찼대 야 그래도 씨 일꾼은 잘 뽑고 잘 보내네 자 5시가 어 아 그거 내가 니가 맵을 모르니까 맵은 좀 알려주면 그 입구는 그 너 지금 위에 있는 거야 어 입구가 지금 니 넥서스 위쪽에 입구가 있어 나가는 입구가 아 그 저 허승씨는 아래쪽에 있어요 입구가 네네 예 지금 이 둘이 맵을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맵은 알려준 거예요 여러분 나는 스노우버X 선맵 아실이고 그 화산맵 어 하 쇼다운 1대1맵 막 이런 거 알지 하하하하하하 진짜 그거 완전 오리지널 완전 오리지널 완전 오리지널 그거는 20년 전인데 대단하다 아니 근데 야 괜찮게 하는데 어떻게 아니 지금 이 둘이 편먹고 컴퓨터랑 2대2 했는데 겨우 이겼다 그래가지고 제가 여러분들 시철이 실력 보려고 1대1 지금 시킨 거거든요 아 근데 둘이 진짜 비슷하다 다섯 시가 시철이에요 다섯 시가 아니 어디지 어디지 야 어디지 얘기 안한대매 아 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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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안해 아 아 미안해 야야 미안해 희놈아 미안해 아 미안해 허승씨를 11시에 어차피 니 가고있잖아 어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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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은 얘기 안할게 토스가 시철이 테라는 시철이 아는 동생 어 비슷하네 둘이 진짜로 아니 근데 일꾼을 되게 잘 뽑네 히천이가 뭐야 어 누가 나를 때리는데 하하하하ari 어어 아씨 어어 뭐야 뭐야 이거 퍼스트 블러드 오 이거 좀 신선한데? 어 APM도 신선한데 나 APM 그런거 없어 APM은 내가 얘기해서 너는 APM 125정도 나와 어 지금 너 상대하는 동생분은 185정도 나오네 어? 뭐야? 아니 근데 왜 반응이 늦지? 막 때리면 아 뭐야 반응이 늦어 와 컨트롤 뭐야 야 김희철 뭐야 컨트롤 드라운 컨트롤 되게 얍삽하네 뭐지 이거? 시구 빠지기? 어 뭔데? 어 형 잠시만 빠지기 컨트롤 뭐야 이거 발이 움직인 뭐야 야이씨 아니 형 피지컬 뭐야 잠시만 뭐지? 마린 왜이래 아니 마린이 어 마린이 왜잠깐만 마린이 고장이네 아니 뭐야 이거 야 이게 드라운 컨트롤 뭐냐 너 어 잘하는데? 뭐야 하하 어허허허허허허헿 위험한데 테라니 1대1 컴퓨터도 이기기 버겁다 그러더니 컨트롤 괜찮네 거의 이 정도면 시철이 거의 한 7티어 정도 되겠는데 7티어 좀 넘을 수도 있겠는데 오 드라곤 컨트롤 살아있네 뭐죠 이거? 아니 벌자가 공격을 안해 계속 움직이면 돼 껌 밟은 거야 껌 아 껴어 아 개같네 이거 야 근데 니가 지금 엄청 이득 보고 있는데 아 이거 같이하는 상대하는 테라는 시철이 아는 동생분이래요 롤 챌린저야 롤 챌린저라고? 어 없어 어 그러면 스타도 기본실력 나오는데 스타는 아예 안 해보셨나 보네 네 와 롤 챌린저면 엄청 잘하는거잖아 야 너 드라곤 컨트롤 뭔데 누구한테 배운거지 아 드라곤 꼈네 아 아 아 아 아니 드라곤 이거 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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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 놈에 더이상 열대가 없냐 이거 와 쌀발하네 심심히 아 이거 또 끼나? 하나 더 낄거 같은데? 오 와 저 업그레이드돼 지금 와 근데 어떻게 안 끝났네 테란이 버텼다 테란도 야 너 그 단축기는 다 쓰고 있는거냐 이철아? 어 단축기 쓰는데 많이 까먹었어 와 근데 그게 20년 전에 하던게 아직도 외워져 있어? 왜냐면 나 이걸로 영어 자판을 외운거 같아요 하 진짜? 어 옳지 알지 하하 어 살만하네 아 아 아 어 생각보다 잘하네 야 원래 지금 여캠들이 거의 8티어부터 시작하는데 너는 티어가 그래도 좀 높겠다 이철아 의외로 잘하네 오 개념이 나쁘지가 않은데? 뭐야 야 이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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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형 여기 어 어 와 야 뭔데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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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양방치기 뭔데 어 segreg cái nered 엉 cia 어 엽 엽 엽 엽 엽 엽 엽 어? 어? 잠깐만 하니씨 어? 뭐해 뭐해 두대 정신없는 것 같아 지금 형 제가 이러시면 안되죠 야아씨 마이 아우 좀 하네 야 저그도 이만큼 하는거야 시철아? 아 모르겠어 지금 다 까먹었어 나 원래 테란 유저인데 아 이게 너무 어렵다 아니 근데 토스 좀 괜찮게 하는데? 뭐 프로토스 하는거 정석이가 알려줬냐? 아니 아직 안알려줬어 야이씨 너무 어려워 지금 오오이씨 야 이거 왜케 안죽어? 아니 병력오르는거 너무 귀여운데? 야 드라군 세계랑 질러 두개왔어 아 근데 그래도 니가 개념이랑 이런게 좋네 개념도 좋고 병력을 계속 보내는것도 좋고 뭐 저거 지워야되지 템플로 아카이브 아아 와 저 건물 이름도 알고있네 테란 유저가 아 야 너 잠깐만 너무 어려워 아니 옛날 민속돌이가 너무 어려워졌어 와 야 근데 너 생각보다 잘하는데? 아 진짜로 해봐야겠다 이거 아니 니가 너 근데 테란 유저라 그랬잖아 토스 안해봤을거 아냐 토스도 해보긴 했지 옛날에 막 랜덤하고 막 그랬으니까 아 드라군 컨트롤이 좋던데? 야 너 그러면은 저기 뭐야 테란했었으면 요한형 좋아했겠네 어 나 요한형 완전 좋아했지 하하하하 임요한의 나 형이랑 응 형이랑 정석이 완전 싫어했지 하하하하하하 벌쳐 4마리 드랍십에 태워서 일꾼만 죽이고 빠지고 일꾼만 죽이고 빠지고 그래서 하고 입구 막 벙커로 막아놓고 아 니가 그래서 드라군 컨트롤이 좋네 컨트롤에 약간 좀 집중을 하는 편이네 저그할때도 로템에서 오버로드 상대 언덕 옆에 그냥 물가에 뛰어놓은 다음에 응 그 태우는 업그레이드 있지 레어에서 올라간 다음에 럴컨 두 마리도 태워가지고 아 3cm? 1cm 드랍하고 1cm 드랍하고 1cm 드랍 하하니씨가 1cm 드랍 뭐야 자 준비되셨습니까 두 분 네 준비됐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아 입구가 잠깐만 이게 이쪽은 여기고 이거 뭐 다 시계방향으로 돼있는 입구가 뭐이래 아 입구는 내가 알려줄게 너 맵 모르니까 너 지금 니 위치에서 입구가 오른쪽에 있어 오른쪽 그리고 그 허승씨는 입구가 왼쪽 자 요번에 이거 우리 김희철의 주종 테란 보겠습니다 임요한을 보고 배우고 따라한 이 김희철의 테란 20년 전인데 아 그렇지 근데 봐봐 너 20년 전인데 막 건물 이름도 기억하고 있고 단축기도 기억하고 있잖아 우리 때는 이걸로 아 20년도 아니고 내가 99년도에 이거에다가 2000년도에 리니지로 갈아탔으니까 그러면 한 진짜 2,3년 전이네 근데 우리 때는 이걸로 영어 자판 다 외웠었어 그치 이거 게임 많이 하면은 맞아맞아 외워져 야 너 그러면 스타는 지금 몇년만에 10년만에 하는거야? 나? 20년인가? 이거 어떻게 해야되지 20년만? 와.. 잘하네 20년만이면 와.. 진짜 뭐야 그쵸? 아니 여러분 시철이가 진짜 게임 좋아하고 좀 게임 여러가지로 잘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20년만에 하는 니 입구를 이렇게 서프를 짓는다고 이쪽? 형 이쪽이야? 그거 서플 이제 밑에다가 줘야돼 니가 지을걸 바람 붙여가지고 완전 서플 밑에다가 붙여서 이렇게? 그렇게 해도 나는 안보이잖아 니 화면을 못보고 있으니까 아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그치 그치 그리고 메카닉 할거면 니가 이제 오른쪽에다가 팩토리 지으면 돼 실력이 조금 뭐 비슷하기는 한데 희철이 니가 살짝 위 인거 같애 오 종찰손공하고 와 이게 이게 딱 보니까 오래되가지고 다 까먹은거지 할줄은 안해 이거 기억이 다 남아있네 딱 보니까 어어어 오 오 오 장난.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x5 이렇게 된다고? 오 참.. 제가 이걸 그냥 들어온다고? 흐하하하 와 빌드 뭐야. 이츠희. 이거 전략 쓰는 거 봐봐 팩 올라가.. 오 근데 이거 모르겠다 이거 모르겠다 잠깐만 여기는 제가 볼 적에 뉴스는 아니고 제가 볼 적에 희철이도 하루 이틀 연습하면 7티어 정도 될 것 같아요 얘 기본 개념이 좀 좋아 근데 지금 20년 만에 스타 하는 거래요 야 정신 없냐 희철아 지금 하니까? 어 확실히 그리고 일단 그래픽 달라진 게 잠깐만 얘네 야! 야야야야야야 나 잠깐 야 뭐야 이 반응 야 뭐야 마린코트롤 뭐야 뭐야 마린코트롤 미쳤는데 아 기민철 반응 미쳤는데 방금 이거를 보고 배럭을 내리고 마린코트롤 한다고? 아니 얘 잘해 지금 진짜 와 이거 딜러 다 들어갔으면 게임 끝났는데 아 나는 와 씨 이걸 막았네 방금은 이거 배럭 내리는 거는 거의 프로게이머급이었다 야 보고 내리는거 앞마다 위치는 어딘지 아는거지? 지금 봤어 아 씨 아 씨 아 씨 아니 이거 씨 아 저를 밀어넣고 살발한데 와 이거 공예는 뭐지? 그거 드라군 좀 가셔야 돼요 드라군요? 네 너무 이게 질럭만 있으면 안 되니까 사이버네틱스 가기엔 너무 늦어가지고 고 올리고 계시는데 네 너무 늦어서 아니 근데 튜토리에 넣으면 주종이 테라이면 테라는 단축키 다 알겠네 근데 지금 다 까먹었어 아 M이구나 아이가 아니라 와 잘하네 그래도 자원이 왜 둘 다 안 남지? 정신없구만 뭐지? 어 드라군 사업하는구나 와 이거 뭔데? 아이 맞네 요한이 형 팬 맞네 컨트롤 엄청 신경쓰네 하하하하하하 너무 웃긴데 긴장되는데 긴장되는데 어 잠깐만 드라군이 꼈는데 어 어? 어? 이거 씨 스토리처럼 똑같이 꼈는데 하이씨 아니 이거 뭐지 이거? 하이씨 어? 그거 하나 깨야 돼요 그거 밑에 거라도 하나 깨야 돼 아 그래요? 예 왜냐면 그 그럼 같이 말 안 돼서 밑에 거 깨야 돼요 아 형 잠시만요 저 지금 껴가지고 하하하하하하 저 지금 나가야 되는데 좀만 기다려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야 롤 챌린저 상대가 롤 챌린저인데 스타에서는 잡네 희철이가 아 근데 이게 아 빡시다 형 확실히 이게 야 스타가 어렵냐 롤이 어렵냐 희철아 해보니깐 스타가 더 어려운 거 같아 아 롤보다? 하하 뭐야 뭐야 아니 그게 되나? 어? 야 너 그 커맨드 거기까지 간 거야? 날아서?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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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날아가지고 여기까지 갔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니 이거 맞아 하하하하 아 근데 이게 개념이 나쁜 건 아니야 어디든 얘가 지금 멀티를 먹는 게 이게 대단한 거거든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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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꾸를 최대한 좀 많이 뽑아야돼 이처라 일꾸를 더 뽑아야되나? 어 계속 뽑아야돼 일꾸를 어 계속 뽑아야돼 많이 뽑아 근데 토스도 그거 마찬가지에요 토스도 많이 뽑아야돼 일꾸를 와아 이런 플레이를 누가 왔는데? 누가 왔는데 야 어 어 그게 그 쥐레라고 땅에 박혀있는거에요 그 제거를 안해가지고 터졌다 네 어 되게 침착하네 병력 움직임이 히처리가 이거는 뚫고 나가기 어렵겠는데 토스가 오 오 뭐야 볼터 빼주는거 뭐야 잘하는데? 진짜? 근데 여러분들 이거 7티어보다 더 잘하는거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면 히처리 게임 아예 안하고 20년만에 거의 하는건데 이 정도잖아 하루 이틀만 연습하면 완전 달라지 개념이 되게 좋네 와 와 잠깐만 드라운 사업된건가 드라운 사업된건가 뭐야 확장 어디야 또 어딨지? 땡크루 자리를 잘잤네 이게 12시, 3시쪽에 또 멀티가 있어 아 이게 미니언이 일을 왜이렇게 안하냐 미니언? 미니언이요? 아 미니언이랬네 와 살발하다 미니언 진짜 신설하다 형 숨쉬기가 힘들어요 형 숨쉬기가 힘들어요 어? 뭐야 뭐야 이 지X 언제 접히지? 오호호호 아 땡크도 아까부터 위치가 나쁘지가 않네 엔지니어링 베이로 시야 딱 밝히고 야 이건 카이팅이 안되는데요? 이건 카이팅이 안되는데요 아 상대하는 분이 롤 챌린저 분이세요 시철이 동생인데 근데 카이팅이 롤처럼 잘 안되기는 해요 네 드라군 카이팅 그게 잘 안되 드라군 사업 안돌르신거 아니에요? 사업이요? 예 그 사이버래스틱 코어 보면 세번째에 있는거 네 그거 했어요 아 했어요? 1업 1업씩 했는데 네 네 이거는 1업 1업? 세번째에 있는거 동글동글한거 150 그거 눌러야되는데 아 이거 해야되요? 맨 오른 아 그러니까 사업을 안했네 그 드라군이 사업을 안해가지고 사거리가 짧은거에요 아 아 이거는 아 사거리구나 네 아 공 1업 공 1업이랑 공 방업을 했네 아 근데 어렵다 아 확실히 아니 근데 실력 차이가 많이 나는데 철아 확실히 이게 뭔가 기억은 어스름이 나는데 어 그러니까 니가 옛날에 해본 티는 확실히 딱 나 그러니까 딱 20년 스타일 맞구만 내가 처음 했을 때가 응 이게 99년도인데 응 그때가 1.04였거든 그래서 응 테란 아카데미가 200원이었어 와 스프링 툴인가 스프링 툴인가 그게 150원이어서 그래서 완전 고인물이네 그래서 나 나 그때 할 때는 상대가 캐리어 뜨면은 응 레이스 로 옵저버 치고 맞거나 응 아니면은 초반에 캐리어 뜨면은 그냥 마린 연락 뽑고 어 메딕으로 그 눈 아프게 하는 거 있잖아 블라인드 어 어어 캐리어한테 건 다음에 밑에까지 가서 깨고 막 그랬어 그리고 아니면 고스트 뽑아서 락다운 걸고 와 얘 완전히 진짜 요한이형 스타일이네 근데 그런 플레이 니가 얘기한 플레이 그 요한이형 말고는 옛날에 안 했었어 메딕 뽑아가지고 블라인드 걸고 그러는 거 저거 한 번 더 할래? 아 저거를 제일 안 하긴 했는데 어 아니 나 때 그리고 형 나 때 이게 색깔 고르는 것도 없었고 아 맞아 맞아 이거는 생긴 지 얼마 안 된 거야 그리고 우리 때는 이거 대회를 하잖아 어 그러면 이 옵저버가 없어서 한 명이 테란을 하고 커맨더 센터를 뛰어서 이 구석에 박아두고 빠져 반전을 했었던 기억이 나 아니 여러분 진짜 동작 희철이 기억력 진짜 좋아 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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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력 진짜 좋아 이거 이 1999년도에 쓰면 23년 전이거든요 이거를 다 기억하고 있어 야 일단 뭐 시작한다 이거 아 요즘에 아프리카에서 막 대학교 운영하고 있어 희철아 대학교를 운영을 한다고? 그래서 이제 여학생들이 되게 많은데 보통 8티어부터 시작을 하거든? 어 8티어부터 시작하는데 너는 8티어는 아닌 거 같고 한 7티어? 연습 조그마하면 6티어 이렇게 될 거 같아 아 연습 조그마하면 6티어 이렇게 될 거 같아 게임 같이 할래 진짜? 뭐야 이거 왜 오른쪽 더 안가네 아 한번 해볼래? 어 형 이거 어 미니언 미니언 오른쪽으로 옮기는 거 그거 어떻게 해? 아 그거 그거는 오른쪽으로 못 이기고 무조건 왼쪽으로만 옮길 수 있어 그거 어떻게 해야 지금 그거 네가 라바랑 그 오버로드랑 같이 부대 이정 돼 있을 때 S 누르면 왼쪽으로 가 아 형 요즘도 이거 구두로? 자 형 아직 얘기해 주면 내가 그냥 하던대로 해볼게 어 네가 네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해봐 내가 이게 옛날에 여러분 제 화면 한번 아 형 내 화면 한번 봐줘 이러면 보고 있어 니꺼 이게 되면은 이렇게 한 다음에 어 나 때는 이랬거든 이 다음에 이걸 드론을 뽑은 다음에 이걸 취소시켰어 맞아맞아 맞아맞아 어 요즘은 이렇게 안하나? 아니 그것도 가능해 가능하는데 옛날에는 이것도 많이 했었어 옛날에는 진짜 그 다음에 이거 나오는 걸로 이렇게 하면 이게 딱 되지 얘 미쳤다 진짜 23년 전 왜 근데 요즘은 이렇게 할지 모르겠다 아니 뭐 그렇게도 상황에 따라서는 할 수 있어 뭐 그런 트릭도 쓰긴 이거 어디가 아프다 이거 여기구나 우와 쌀바라긴 하네 근데 저그는 조금 어려울 거야 토스랑 테라이나 좀 달라가지고 아예 그 병력을 뽑는 게 달라서 와 와 아니 그래도 헌성씨는 롤이 챌린저인데 스타는 원래 그냥 아예 안 해보신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때 스타 많이 했었는데 그게 사실 밀리 이런 게 아니라 유즈맨 많이 했어요 유즈맨 아니 생각해보니까 야 시철아 니가 얘기한 게 23년 전이잖아 어 그러면 너 그 동생 헌성씨가 한 살 때인데 한 살? 한 살 이게 아니었는데 이걸 하려면 한 살 때인데? 오오 씨 아 이게 맵을 어 봤다 봤다 와 이게 기본적으로 다 조금씩 하네 어허허허허 잘해 어허허허허 아 진짜로 못하진 않아 여러분 진짜 이거 이게 여러분들 진짜 여캠들은 계속 입력값 주잖아 근데 얘는 희철이 얘는 이거 지금 거의 20년만에 스타하는 건데 그 기억으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말이 안 되기는 해 근데 희철이가 얘 게임 좀 다 잘하긴 해요 조금씩 너 롤 몇 티어야? 희철아 나 지금 완전 쓰레기 됐지 티어가 많이 내려갔나? 어 야 뭐냐 너 방금 저글링 너 뭐야 컨트롤 해주는 거 뭐야 반응 해줘야죠 해줘야죠 아니 뭐야 저거 어떻게 해주지? 하나도 안 좋고 빠지네 저글링이 이거 말이 돼 이거 여러분 저런 반응 속도 하기 진짜 어려운데 와 어 잠깐만 랜덤이네 거의 희철이 니가 뭐 테란유저가 아니라 그냥 세종족 고루고루 잘하네 어? 뭐야 무빙해서 잡기 뭐야 왼쪽으로 무빙해서 잡았는데 실력 미쳤네 진짜 잘하네 희철이 야 저것도 정신없어? 아 이거 유닛이 많으니까 더진거던데 흐하하하하하 어어 바랍도 됐어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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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만 야 야 아니 얼마전에 그 뭐야 시철이가 요즘 스타 좀 몇판 해보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아예 못할 줄 알았는데 요즘 다들 스타 한다고 그러더라구 어 스타 엄청해 지금 아프리카에서 스타 엄청해 진짜로 대유행이야 아니 근데 개념 되게 좋네 진짜 어 어 어 어 어 어 긴장감이 조금 있는데 아이씨 아니 시철이가 소름드린데 컨트롤 할거는 다하래 아 요번에는 허승씨도 나쁘진 않네 근데 일구는 좀 많이 찍어줘야되요 계속 쉬면 안되고 아 네네 예 일구는 꾸준하게 계속 찍어주세요 아 근데 이게 좀 큰일난게 그 스캔 뿌리는게 제가 옆에다 서플라이 디포치여가지고 아 그 그러면은 이거 사실 그냥 깨고 스캔을 짓고 다시 찍기는 해야돼 예 스캔 너무 중요해가지고 아니면은 그냥 앞마당에서만 짓던지 오 드론 잘 채워넣네 김희철 야씨 드론 채워넣는거 보소 저글링으로 한번 또 살펴보고 변경 얼마나 있는지 되게 개념 좋지 여러분 처리개념 나쁘지가 않아 이거 저글링 와리가리하는것도 진짜 이거 저티어 여캠들 알려주면은 며칠걸리는데 뭐야 이거란다고? 잠깐만 이거 저기 가운데 꼈어 저거 그 SCV가 위로 안올라갔으면 자꾸 빠졌겠는데? 잠깐만 요거 이제 컨트롤 또 봐야돼 근데 여기도 먹어가지고 뭐야 이 확장력 뭐야 잘하네 근데 허석씨가 일꾼이 너무 없긴 하다 본진에 어 이게 멀티가 안돼 멀티가 앞마당이라 본진에서 일꾼을 한개씩 계속 찍어줘야돼요 아 우리 유스 연예인 모르겠어 세변아 근데 유스가 아냐 희철이는 어 얘는 못해도 7티어 돼 근데 시간이 없어서 연습을 못하지 3살 연습하면 2개념이면은 한 6티어는 금방 갔걸 컨트롤이란 개념이 너무 좋아 희철이가 나도 놀랬어 지금 난 아예 못하는줄 알았거든 어허 뭐야 메탈 컨트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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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는 마치 콩진호한테 배우면 전술을 받은 듯한 콩탈리스크가 생각나는 뮤탈리스크인데 야 그거 똘똘 뭉치려면은 미네랄 찍는거지 미네랄 찍어도 되는데 니가 본진에 있는 오버루도 있잖아 그런걸로 같이 부대이정 하면서 움직여야돼 아니면 뭐 버로우덴 저글링 이런걸로 하면 좋기는 좋아 그리고 똘똘 뭉쳐서 다닌단 말이야 니가 우클릭 누르면 우클릭 누르면서 이동할때 야 손이 근데 APM이 140-150인데 이게 할거를 다하네 신기하게 되게 신기하게 하겠네 아 희철이가 저보다 한살 어린데 저보다 더 제가 많이 들어보이죠 어우 되게 되게 얍삽하네 어 형 거기 아니에요 어? 어? 잠깐만 와 잘 빠졌네 어 수팀 잘 먹고 싸웠네 워 야 미쳤는데 희철이 운영 이거 무탈로 운영하면서 드론 채워 넣어주는데 뭐지 이거? 아니 누가한테 배웠냐 스타 희철아 아니 운영이 미쳤네 이거 테란유저가 이거 저티어가 이렇게 못하는데 절대로 드론을 채워놓는다고 테란유저에요 희철이가 테란유저 운영이 거의 뭐 도라이급이긴 하네 아 이게 씨 빡치네 근데 어 무탈리스크가 근데 한 부대 넘어가면 컨트롤하기 힘들어 야 이씨 으하하하하 어 잘하네 이씨 뭐야 저거 뮤탈인지는 알죠? 네 뮤탈인지는 알죠? 네 와 이도 보고 빠졌어 뭐야 이거 뭐 이렇게 떠먹었다고? 이게 뭐야 여러분 아니 이게 지금 운영이 돼 이게? 해처링이 이렇게 많은데? 아니 이거 놀랄 노짠데 이거? 진짜로? 초창기에 스타를 얼마나 했던거야? 이거를 지금 20년 만에 23년 만에 다 기억을 해내가지고 운영을 한다고? 둘이 정신없어 지금 너무 정신없어 정신없어 왜 안돼 와 드론을 또 뽑아주네 잘 뽑아주네 뭐야 코드를 뚫었다고? 뭐야 뭐야 아니 좀 전에 이둘이 편먹고 2대1을 컴퓨터랑 했는데 겨우 이겼대요 난 그래서 진짜 컴퓨터 정도 되는 줄 알았거든 실력이 뭐 이거 부대지종 이거 내부대를 이거 뭐야 유닛 동시에 움직인다고 이게? 부대의종 내부대가? 김희철? 유닛이 동시에 움직인다고 이거? 미쳤는데 이거? 경기력이? 흐흫 어 빨려 들어간다 이거 안알 된거 같네 아드레랄린까지 된거 같은데요 아 끄내야 됐네 아 아 아 하하 으아아앜 이게 테라나시는 분은 시철이 동생인데 롤 챌린저요 롤 챌린저 세 판 다 이기네 미쳤어 경기력 진짜 여러분 뭐야 울트라까지 콧물 다 올라갔어 아니 근데 또 보니까 저그를 제일 잘하는 것 같은데 김인철 저그 왜 이렇게 잘하지 어 단축기능 좀 알겠다 근데 아니 근데 너 테라니 주종인데 저그를 제일 잘하는 것 같은데 와 이게 안되겠다 이거 니가 지금 하는 운영이 되게 어려운 운영이거든 이거 노업이긴 한데 울트라가 잠깐만 여덟개 그 운영을 지금 다 하네 하이브까지 가고 멀티먹는 운영을 코널 뚫고 가스먹고 드론 다 찾고 와 1시에 커널 뚫어놓고 울트라 계속 뽑고 디파일러까지 쓴다고? 아이씨 뭐야 얘 아 이거 진짜 대단하긴 한데 이거 진짜로 농담하는 거 같아 아니 여러분들 지금 시철이 APM이 지금 150도 안 되거든 근데 근데 이게 운영이 이거 되는 거야 여러분 이거 할 수가 없는데 어 디파일러까지 뽑고 울트라에 앞마당에 드론 박혀있는 거 봐 한 부대가 넘게 박혀있어 와 셋이도 거의 한 부대야 한 시도 드론이 많고 드론을 뽑아주는 타이밍을 알아 희철이가 아이씨 뭐야 아 이게 뭐야 이거 다크숍 뿌리는 거 아이씨 뭐야 다크숍 뿌리는 게 완벽해 도라이급인데 이게 실력이 여러분들 저그는 테란이랑 토스랑 달라가지고 라바 관리를 못하면 완전 잘할 수가 없거든 너무 정신없다 근데 이게 손이 형 너무 느려져가지고 야 진짜 나 농담하지 않고 너무 놀란 게 너 저그를 왜 이렇게 잘하냐 손이 너무 느려져가지고 와 이게 진짜 빠르 진짜 확시다 그리고 네가 APM에 지금 한 백 한 30 40 정도밖에 안 나오거든 어 그거 밖에 안 나온다고 어 근데 솔직히 그 APM이면 네가 좀 전에 했던 운영이 절대로 될 수가 없어 근데 그게 되네 와 아니 테란이 주종인데 그게 어떻게 저그를 잘해 나처럼 그냥 동네에서 잘한다는 이 수준이 아냐 걔는 더 잘해? 걔는 진짜 잘하고 심지어 압도 진짜 너무 말도 안 돼 혜성이 형이 그냥 아예 스타 접으셨어 그 다음 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